Q. 한 달에 뭘까? 아 읽어주세요. 아.. 안돼. 7초 동안 메모리스 엔딩으로 오지 메모리스 하고 카메라 딱 잡히잖아. 1초 동안 1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2초 동안 오케이. 내가 노래 불러줄게. 너와 나 우리 메모리스 오.. 카운트. 딴 거 딴 거. 어? 딴.. 딴 거. 2초 동안 2초 동안 연 멤버의 첫인상과 현인상은 처음에 되게 어른스럽게 생기고 키도 크고 이래서 되게 멋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딱 받았을 때 어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막 수줍게 말하지? 이래가지고. 지금도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. 엔터니가 항상 형들 말도 잘 듣고 귀여운 동생인 것 같습니다. Q. 한 달에 가장.. 와우! 잘 뽑으셨네요.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. 그쵸. 이거는 뭐 완장일치로 일곱 명 모두에게 물어봐야겠다. 응. 응. 와우! 아 나 또 그냥 질문이었으면 좋겠다. Q. 질문 오케이 질문이다. 나는 QT 청량 VS 치명 섹시 뭔 거 같아. 난 섹시 아니지. 섹시 아니지. 나도 생각해. 그래도 이쪽이 좀 더 가깝지 않나. 보여주세요. 반식 손님 꾹. 꾹 꾹 깜깜. 역시 프로. 예스. 예스. 냥냥 챌린지. 기쁠 때, 슬플 때, 화났을 때, 졸릴 때. 졸릴 때. 아 냥냥. 냥냥. 화났을 때. 냥냥. 기쁠 때. 냥냥. 그리고 슬플 때. 냥냥. 뮤 데뷔. 아완의 표정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또 이런 거네. 오늘 앤턴이 여기서 연습 많이 하고 가네. 다섯 위로 해보자 말했지. 함께 잤니 이렇게 영원히. 어디 가, 어디 가. 표정 연기 해주세요. 연보라색. 연보라색, 연보라색. 예쁘다. 아 어렸을 때 많이 안 해봤어요? 팀의 가장 쓰다쟁이인 멤버는? 아니, 누굴까? 했어요? 어. 나 했어요? 아, 아니야. 왜요? 뽑으면 돼, 이제. 누구 했지? 긴 멤버 눈싸움. 긴 사람이 어깨 주물러주기. 이거는 내가 자신도 있지. 1, 2, 2, 3. 제가 이겼습니다. 진 사람이. 어깨 주물러주기? 빨리 주물러주기. 내가 이 형 어깨를? 세게 주물러줘야 돼. 앞으로도 저랑 같이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. 힘드. 그래, 그래. 수고하군요. 커버하고 싶은 곡이 있다면 제가 요즘에 좀 자주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엑소 선배님들의 럭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하나 둘 셋 그런 거 해주시죠. 하나 둘 셋.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로 말을 해서 참 행운이야 참 다행이야. 스쿨. 여기 있겠다. 하하. 아, 잘하는데? 아, 요즘 많이 들어봐요. 아무도 모르는 비밀, 올. 비밀, 올, TMI 한 가지. 어제 게임을 했을 때. 와, 저 TMI다. 어제 최고 순위 몇 등이죠? 저 1등이죠, 당연히. 오. 전 세계 1등 많이 해가지고. 숙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. 까불거림? 아니에요. 숙소에서 생각보다 까불거리지 않고. 그냥 음료수 처리 당번? 제가 음료수를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. 제가 또 숙소에 있는 빨간 음료수 제가 거기 다 먹었어요. 8개 정도 사 드셨는데. 빨간 음료수 제가 7개 먹었어요. 하나 남았어. 그래서 송찬이 형이랑 초타로 형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연 멤버 안고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3회. 공주님 학기. 공주님 학기? 나 할 수 있잖아. 네, 도전. 3회. 오케이. 하나, 둘, 둘. 하지마. 아, 대박. 재밌다. 고! 내가 먼저 뽑겠어. 오케이, 오케이. 뽑겠어? 하나, 둘, 셋. 옆 멤버에게 7초 동안 얘기해 봐. 오, 감옥맨. 하나, 둘, 셋. 스타트. 일, 일. 오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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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나빴다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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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한다. 아이고. 한 가지를 고른다면. 어? 마술봉? 마술봉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. 마술봉이 있으면. 귀엽게, 귀엽게. 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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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뷔하면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은? 팬분들이랑 만나서 쏘리 찔러 하고 싶어.. 좋은데? 좋죠? 쏘리. 쏘리. 찔러! 후우우! 옆 멤버들의 매력 포인트 3가지. 가모메. 이건 바로 나오지. 눈웃음이 아주 매력적이고요. 두 번째, 이 눈웃음의 반전인 춤 실력, 아주 반전 매력. 세 번째는 밥을 잘 사줍니다. 그 매력이야? 사정 밥을 잘 사줍니다. 앞으로 많이 사줄게, 동생아. 몇 멤버와 귀여운 포즈로 세 가지. 한 개. 한 개. 아니. 30분, 그러면 나 3. 나 7 어떻게 해. 오드오드오드오드오드. 라이즈 3행시 월, 메모리즈 4행시. 메모리즈 4행시로. 도호. 메. 메모리즈. 모. 모두 잘 들으셨나요? 리. 플레이도 많이 하셨나요? 라이. 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와우. 가장 즐겨듣는, 즐겨 부르는 노래는 뮤직 소울 차이드의 러브를 가장 많이 듣고 자주 부르는 한 소절 들려드리는 것 같아요. 네. 오케이. 세븐 앤. I love so many things I've got to tell you. 와우. 파란색. 이상. 아 진짜. 가는? 옆멤버 앙. 오, 앉았다 일어났다가 3회. 진짜 이걸 할 때 할 거 아니야? 나 이렇게. 안 될 거 같은데. 하나. 둘, 셋. 3회 하면 된가요? 컷. 하나. 둘. 셋. 셋. 와우. 근데 온빈이가 원래 힘이 좀 세요. 감사합니다. 가차 30 끝. 홈버 37도 많이 봐주세요. 예. 예. 안녕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하иеução. 으며, 떨린 자아 TF5, 네. 지혜역주의.